요즘 여수 거문도 앞 바다에서는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참돔 낚시가 한창입니다. 대물급 참돔도 수시로 올라와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자 낚시꾼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낚싯대를 들어올리자 어른 허벅지 크기만한 참돔이 헐떡거리며 올라옵니다. 물고 들어가니까 왔구나 하는 느낌 왔습니다. 힐링도 하고 집에 가져가면 가족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든 요즘 여수 거문도 앞 바다에는 씨알이 굵은 참돔 낚시가 한창입니다. 하루 10마리 이상 거뜬하게 잡고 50cm 이상 대물급 참돔도 수시로 나오면서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단단한 육질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참돔은 청정해역에 사는 고급 어종입니다. 참돔이 아니더라도 손님 고기로 광어라든지 우럭, 손뱅이 충분히 누구나 즐길 만큼 잡을 수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참돔 낚시가 전국의 낚시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KBC 박진욱입니다. KBC 박진욱입니다.